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시고 계신 건물이 바로 저희 집 앞에 있는 러시아 전교회 인데요 그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페인트가 많이 헐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여기 계신 저희 친구 라만이 그리고 그 아내가 열심히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페인트 냄새를 못 견디는 알러지가 있어 가지고 피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2주 동안 근처 모텔로 근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번주 일요일 안에 끝낼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 아내는 일요일에 오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오늘 같이 뭐 페인트를 사러 가자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이따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삶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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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코창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밴고크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페인트를 사러 왔는데요. 미스터 페인트 코창에 왔습니다. 미스터 페인트의... 미스터 페인트 페인트가 정말 많네요. 완전 페인트 전문점이네요. 완전히 전문점입니다. 완전히 페인트 전문점입니다. 오 많아요. 이걸 샀어요 이걸. 이걸 샀는데 중요한게 청소할 수 있는게 여기 세미가드 이라는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정말 좋아요. 음... 왜냐면 여기 에펠타월를 보이시나요? 응. 에펠타월를 보이시나요? 에펠타월를 보이시나요? 에펠타월를 보이시나요? 에펠타월를 칠한 페인트라고 하네요. 이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에펠타월를 보이시나요? 에펠타월를 보이시나요? 이렇게 докумія了. 몇개정안에 보이는지. 세여있던 것입니다. 3,831원. 네. 이 2개정안은 정말 비하면 매우 고소합니다. 근데 이건 아주 좋은데. 어느 정도는 1500원이예요? 이 정도는 2000원이예요. 네. 제키, 당신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무엇이죠? 이것은 백두산입니다. 이것은 회사입니다. 아, 회사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 무엇을 구매했어요? 저는 엑스와 물을 구매했어요. 아, 왜요? 왜냐하면, 우리 곧 내일을 환영합니다. 후식에, 이 저녁에, 우리 곧 먹은 schne Auto 파트로 그리고 저희가 고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것을 얀오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산 supervisors 이거 왜냐하면, 마녀가 혼자 식사를 받았다. 이게 다른 partly와, 그래요, 그러한 분이 3년간까지 지낸 후에, 하지만 루시아과 다른 유독교회에서 모든 유독교회에서 이노도 2개월에 이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면 두 가지 칼리다 그리고리는 기록, 기록, 유리안 유리의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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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린 스타일 그런데 그리스도와 유독교회는 있는 새로운 스타일 하지만 그리스마시를 기록해요 그러나 그 어젯을 일을 함께 오늘 6시, 6시, 9시 왜냐하면 그 밤에 우리는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이고 이 정부는 안에서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뵈로우스, 뵈로우스, 뵈시아, Ukraine 우리 이슬람에 오는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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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15개의 어똥도독스 교총이 있는, 15개의 어똥도독스 교총이 있는 것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도와주시고요. 인스타그램,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킹. 도와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다시 돌아와. 네, 네. 이제 교총이 rhoangan 그리고 이 시간을 계속 죽는다. 이거는 People's Life may not be popular, 그런 사람들이raçãoéqu爛 않음. 이 variation 주방은 여기 정식 두류요. 너무 좋습니다. amusing. wird enjoyed. contra dessa mat. 지금.. 고맙습니다. 오래간яс기yle. afieten. 이것은 그냥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매우 expensive, 그런데 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9일 이후에 시작합니다. 오늘, 내일, 내일, 이것을 끝냈습니다. 오늘, 내일은 이것입니다. 오케이, 수수! 오케이, 수수! 오케이, 수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entonces, 이 아파트 transitions everlasting.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ost three 지금 이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아 큰일이네 이게 비가 또 계속 오면 못 끝나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베리그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Soy 형님! 오늘은 신축 por梱년이 되었습니다. 제 세蘭 간에 필요는 두 시간 때문에 보다 보면 어떤 바판을 봐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바판을 보면 그리적 연한 색깔입니다. 그렇게 연한색을 봐야 된다고 하네요. 네? 랭크 랭크? 랭크 랭크 랭크. harmony all the time so no more smell 네, 냄새가 안 나요. 오, 좋네요. 그래서 날씨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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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